출범 1년 3개월째를 맡고 있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석상태였던 위원장을 새로 임명했는가 하면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대 세종자치경찰위원장에 제주도자치경찰단장을 지낸 나승권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지난 7월 김상봉 전 위원장이 새 시장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지 두 달 보름 만입니다. 이로써 공석이었던 수장자리가 채워짐에 따라 출범 1년 3개월을 맞은 자치경찰의 조직 안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위원장직과 함께 공석으로 남아있던 세종시의회 추천위원직엔 세종시 소청심사위원을 역임한 최리나 변호사가 이날 함께 임명됐습니다. 이들 두 사람의 임기는 이전 위원들의 자녀 임기인 2024년 5월 27일까지입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2월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비상임으로 운영돼 온 세종자치경찰위원 2명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고 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치경찰의 기본 취지인 대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행안일을 통과됐기 때문에 조만간 법안으로 확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경찰위원장과 시장이 세종시민의 지방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출범 2년차를 맡고 있는 세종자치경찰이 새로운 수장 임명과 제도 개선 등으로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